반갑습니다. 2024년 6월 11일입니다. 내일은 6월 12일 수요일입니다. 어제 라이브로 한번 찍어봤는데 하지 말라고 하더라고. 라이브 하지 말고 그냥 이거 하라고. 그래서 오늘 또 그대로 합니다. 내일은 수요일이고요. 내일 특별한 일정은 일단 없습니다. 일정은 없고. 그리고 제가 위너스TV에서 계속해서 매일 추천주를 드리고 그날의 또 이슈사항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같은 장은 사실 크게 재미가 없었어요. 그렇죠? 대형주들만 조금 올라가고 오늘 진짜 장이 차라리 떨어질 것 같으면 확 떨어져 버려야 되는가. 어정쩡하게 오늘 그런 장이었습니다. 오늘 참 어중간한 장이었다. 총표 말씀을 드리고요. 일단 내일 추천주 그리고 이슈사항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일단 첫 번째 추천주는요. 일단 Y랩입니다. Y랩. 이 종목은 말씀드린 대로 7월에 나스닥 상장이 있습니다. 관련주. 네이버 웹툰이죠. 네이버 웹툰이 Y랩에다가 10% 정도 지분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네이버 웹툰이 잘 되면 Y랩도 잘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상장이 된다는 것은 말로서 나오는 게 아니라 실제 증권 신고서를 작성을 해서 냈습니다. 그걸 냈다는 것은 거의 구분응선 넘었다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냥 말로만 되는 게 아니라 그냥 구분응선 넘었다. 그래서 Y랩은 저는 2만 원 이상 간다 봅니다. 왜 그러냐? 처음 상장할 때에 이게 2만 2천 원까지인가 갔거든요. 그 구간을 반드시 넘어가게 돼 있어요. 이 재료 하나로. 그래서 Y랩 추천드리고요. 제가 말씀드린 건 18,000원 이상. 그때 돼서 알아서 팔든지 말든지 알아서 해라 이런 말씀을 드렸고. 손잡가 없다. 손잡가 없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두 번째 종목은 우진앤텍입니다. 우진앤텍. 이 종목은 우리가 몰빵 종목에서도 했었습니다. 실제로. 그런데 아직까지 재료가 끝난 게 아닙니다. 7월 말에 이제 그 어디입니까? 루마니아라다. 체코. 체코슬러바키아. 제가 어릴 때는 체코슬러바키아를 했거든요. 지금 줄여서 체코라고 하는데 거기에 지금 원정 관련해서 우리나라 두산 회장님도 가시고 대통령도 가고 누구도 가고 개똥이도 가고 다 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슈가 되기 때문에 한 번 더 상승할 확률이 굉장히 많다는 거죠. 그리고 원정 관련해서는 우리나라가 세계 탑 진짜 원투 안에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정은 모르겠습니다. 또 정치계에서 어떻게 해석할지는 모르겠지만 일단은 앞으로 나올 호재라든지 이런 게 굉장히 좋다. 또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우진한테. 이거는 지금 3만 8천 원이지 않습니까? 4만 5천 원. 그래서 4만 8천 원 이상 보자. 이거는 손절가 있어요. 손절가 3만 2천 원 제시합니다. 세 번째 종목은요. 태성입니다. 이거 오늘 저희 반타반에서 했던 종목인데 온 디바이스 대당주라고 보시면 돼요. 이제 대세 상승이 들어간 겁니다.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태성 제가 계속해서 지금 언급을 해드렸죠. 손절가 없다고 계속 말씀을 드렸고 오늘도 급등해버렸어요. 이거는 지금 대세 상승의 시작점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게 YC하고 약간 비슷한 개념이라고 보시면 돼요. 온 디바이스 AI 이쪽으로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태성은 1만 3천 원 일단 이상 보자. 이상 보자. 이것도 이거는 손절가 아주 낮습니다. 9천 원입니다. 그럼 말 그대로 손절가 없다는 거죠. 하지만 이거는 9천 원까지만 하면 진짜 빠질 수 있다는 그 각오 하에 하실 분들 하시라는 거예요. 네 번째 종목은요. 이노시스입니다. 이노시스. 이노시스는 뭐냐면 원래 정지가 되어 있었죠. 그리고 상장이 오늘 재개가 됐습니다. 1천 원짜리인데 그럼 이거 왜 추천하느냐. 오늘 정지 먹고 거의 1년 6개월 만에 상장이 됐고 그리고 오늘 상장이 되는 것과 동시에 3천 원까지 올랐다가 다시 쫙 다 빠져버렸어요. 그러면 이 정도에 2년 가까이 정지되어 있다가 내일 오늘 거래량이 튀어주면서 고점에서 다 팔아버렸잖아요. 그럼 내일 기술적 반등이 나옵니다. 반등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 반등 구간은 보통 5% 정도 잡으시면 돼요. 물론 이거 천 원짜리니까 리스크는 조금 있어요. 천 원짜리 날림이 심하죠. 천 원짜리는. 그런 부분도 이런 거는 소액으로 따라하시면 괜찮다는 거. 이거는 기술적 반등 보고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지금 1,800원에 끝났으니까 2,100원 이 정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것도 손절가는 지금 1,800원 끝났죠. 손절가는 1,600원 이 정도 잡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2년 만에 상장이 됐고 오늘 거래량 터지면서 위에서 빠져버렸지만 기술적 반등이 나올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나머지 한 종목 더. 이거는 어제도 추천드리는 건데 에코엔드림은 왜 추천을 하냐면 이거 어제도 추천드렸죠. 유상증자를 더 이상 발행을 안 하겠다고 그렇게 지금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에코엔드림 관련 뉴스 한번 보겠습니다. 관련 뉴스를 한번 볼게요. 에코엔드림은 관련 뉴스 보시면 추가 유상증자 없다. 향후 현금으로 차익금으로 증설 이렇게 나왔지 않습니까? 말 그대로 증자 없이 자기네들이 이 회사 자체는 괜찮아요. 앞으로 그냥 커 나가는 성장성 있는 회사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추가 유상증자 없다. 현금으로 차익금으로 증설. 말 그대로 유상증자라는 거는 자기네들이 투자금이라든지 이런 걸 받아가지고 회사 설비를 더 맞추고 공장을 더 짓고 직원도 월급 더 주고 뭐 하여튼 뭐 이런 건데 어쨌든 유상증자 더 이상 할 필요 없다. 우리는 이대로 꼭 가겠다. 차익금으로 충분히 충분하다. 이런 식으로 공표를 해버렸습니다. 이 자체는 좋은 거죠. 그전에 이제 주가가 빠졌던 거는 그런 불확실성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래서 에코엔드림 어제도 추천드렸던 이유가 바로 그런 이유다. 이래 보시면 되고요. 에코엔드림 차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지금 최고 많이 나갔을 때 8만 5천 원까지 갔거든요. 이게 올해 3월달이죠. 3월달 쭉 빠져가지고 다시 이거는 6만 5천 원까지는 충분히 나올 수 있다. 6만 5천 원. 손자가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너스TV에서 매일같이 추천주 보내드리고 있고 그리고 단체방에서도 또 제가 추천을 매일같이 해드리고 있습니다. 혼자 하시면 다 틀립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같이 하셔야 된다는 걸 다시 한번 알려드리고요. 위너스TV 단체방에 제가 초대해드릴 테니까 같이 하실 분들은 010-5757-9542로 절실하다 문자 하나 보내주시고요. 항상 말씀드리지만 분석이 안 되면 추천 자체가 불가하다. 우리는 계속해서 지금 어쨌든 수익을 계속 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몰빵 정보조도 지금 들어가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큰 수익을 한번 보실 분들은 빠르게 저한테 문자 하나 보내주시고 체험도 한번 해보시고 항상 이기는 싸움을 할 수 있도록 같이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너스TV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해 주시고 아침에 라이브 방송을 매일 하니까 반드시 라이브 때도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